맛있게 먹으면 좋겠습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, 양념소스 , 매운, 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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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꿀맛 정말 맛있어요 맛있네요 바삭바삭 양념장 마요네즈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모짜렐라 초콜릿 아르바이트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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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 약해서 고기 고기 아삭 고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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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쫄깃쫄깃 소소한 소고기 조합이 너무 좋아요 초콜릿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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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바삭바삭 치킨 양념장 바삭바삭 콜라보빵 콜라보빵 매운소스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감사합니다.